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희들이 판매 영상 일정 조정 해 가지고 금요일날 판매 영상을 하기로 해 가지고 오늘 판매 영상을 해 봅니다. 오늘 이것들 하도 아직까지 너무 예쁘게 펴서 두고두고 좀 많이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도 이제 완전히 제 색깔도 안있습니다. 블라메아가 아주 멋지게 들어 가지고 제 색깔도 안있습니까? 딱 색상이 제대로 잡혀 갑니다. 지금은. 요 아이들이 주문 폭쇄를 했는데 지난해까지 안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래가 한 20합원이 있었는데 지난해 거의 다 이래가 하고 올해 3합원 남은거 요 꽃봉원이가 나오는거 보고 안있습니까? 이미 바람에 오신 분들은 여기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다 구매를 해 가고 부양인은 지금 구독자분이 맡겨둔거 하나분인가 두아분인데 그분은 아마 이래 가지고 판매를 안하시려 하고 그럴거에요. 요거 빠른 시일에 안있습니까? 저희들이 또 수정을 시켜 가지고 또 꽃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렴하게 안있습니까? 그죠? 이때까지는 요게 우리나라 유통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한게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조금 잘못 해 가지고 조금 여기까지 오면서 가격이 이제 많이 비싸졌는데 여기 부양에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부양이 점점 안있으면 변해가고 있습니다. 꽃천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들 예쁘시죠? 제가 참 잠깐 인사는 늦었습니다. 다 한주동안 또 잠깐 며칠이 지났지만 다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고 저희 부양에도 이래 가지고 회원 중에서 한 분이 비통하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지냈는데 일일이 아닙니까? 그걸 못 해 가지고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좋은 꽃도 오래오래 아니겠습니까? 많이 보십시오. 여기에 올해 부작용은 지난해는 여기에 새송이밖에 못 봤는데 올해는 오시면 전시회에 오면 완전히 꽃천지가 될 거거든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나오죠? 여기 두 송이 붙었죠? 저쪽에 위에 두 송이 붙었죠? 여기 두 송이 붙었죠? 여기 두 송이 붙었죠? 여기 두 송이 붙었죠? 여기 지금 떨고 나오죠? 아니겠습니까? 저쪽에 앞에 저쪽에도 떨고 나오죠? 완전히 꽃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쭉 안으로도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잠깐 여기 돌아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안셉스티퍼 꽃을 놓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딱 전시에 딱 맞춰졌습니다. 전시에 딱 맞춰져 가지고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꽃 봉우리처럼 엄청나게 들골로 옵니다. 전지우는 이제 조금 피었네.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들이 에카드로에서 이게 모시아이로 해 가지고 잘못 착각 해 가지고 그쪽에서 판매해 하신 분도 옛날에는 제가 사기당했다고 그랬는데 판매 하시는 분이 잘못 판매를 했겠죠.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나벨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심어 나니까 아니겠습니까? 꽃이 아니겠습니까? 붙여 나니까 아주 웅장하게 아니겠습니까? 올해 감이 갈수록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시회에다 보면 완전히 만개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올해는 전시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많은 꽃들을 볼 수 있도록 부양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전시회에 다해 못지않게 아니겠습니까? 계속 꽃이 판매되는 것보다 많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꽃이 나오는 거 전시에 가지 못하는 거는 분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분주를 계속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한 달 전시, 한 달 전에는 저희들이 보통 판매를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계속 계속해서 이래 가지고 꽃이 나온 것들 해 가지고 두합은 세합은 되는 거는 분주를 해서 판매 영상에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게 많이. 이 기회는 이때입니다. 참 많이 이제 이래 가지고 하셔가지고 좋은 꽃 많이 이제 이래 가지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이 아이도 이래가 꽃이 좋아서 일본에서 새 촉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달에 있습니까? 꽃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대가 올해 나왔습니다. 여섯 대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잠기면 계속 꽃이 핀다는 거예요. 계속 꽃이 나옵니다. 일년에 여기에 질만 하면 또 나오고 덩치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꽃 자랑도 나중에 또 2부로 꽃 자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판매 영상 딱 찍어놨고 또 워크란은 그때 안 있으면 쫙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그죠 모시아이 그죠 요코집입니다. 예쁘죠 모시아이 요거는 지금 신화가 자라 가지고 빠르면은 빠르면은 오래 키우고 내년 키우고 후년에는 꽃이 핍니다. 후년이 피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당 지금 10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당 6만원. 지금 이런 아이들은 신화 2개 거의 다 신화 2개 다 붙었습니다. 신화가 1개가 붙으면은 덩치가 크게 신화가 올라오고 2개가 붙으면은 이런 거는 요것도 2개 붙었죠. 2개가 붙으면은 조금 이제 2개를 갈라 먹으니까 요것도 2개 붙었네. 2개가 붙으면은 조금 갈라 먹으니까 조금 덜 자라고요. 요거는 1개가 갈라 1개가 먹으니까 많이 커졌어요. 커졌기 때문에 10개 개당 이래 가지고 나갑니다. 개당 1개 가격이 6만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아니겠습니까? 커지고 큰 게 7cm 정도 되고 조금 작으면은 6cm.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9cm 정도 되고 큰 거는 9cm 정도 되고 작은 거는 한 7cm 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금방 원래 모시아이 아키콘은 전체 크기가 한 30 정도 밖에 풀 크기가 한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키우면은 금방 안 있습니까? 오래 키우고 올해 내년에 봄에 한 번 더 이래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은 이래 가지고 그 후에는 아마 꽃을 피울 수 있지 않나 저는 감히 이제 미리 먼저 생각해 봅니다. 제 실력인 것 같으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구족자님에서는 조금만 있습니까? 한 1년이 더 걸리겠죠? 모시아이 아키콘 1번 개당 6만원입니다. 꽃은 요거집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와이 02번 10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당 6만원. 요 부모가 요랬습니다. 노사다 베이사이드 오븐 하고 노사다 베이사이드 오븐 하고 그 티포 어퍼럴 그 티포 너브 어퍼럴 요거 해 가지고 미국에서 했으면 요걸 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상을 받고 이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부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기에 우리 sd 남바 싱쿤 테나리오 하고 마나리 피꽃티에서 놓았는데 이게 싱쿤 테나리오를 닮아 놓아 가지고 그래도 이 꽃이 거의 한 14cm 를 피었습니다. 피했기 때문에 우리 좋은 모주를 사용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요거는 아마 발버가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요기에 제가 보면 발버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커지고 제가 카메라 확대하고 막 그런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게 올해 이정도 이렇게 키우고 내년에 발버를 키우고 그 훈년에는 꼭 꽃이 핍니다. 요거는 잘 키우시면 건강하게 키우면 요것도 10개 가지고 놨습니다. 발버가 다 좋습니다. 요거는 입장이 두 개 나와 가지고 요것도 지금 신화가 나와 가지고 그냥 야물이 지고 있는 상태고 요는 아이들이 신화가 다 커 가지고 뺀질 뺀질 한다 아닙니까? 발버가 살이 오래 놓았다면 나중에 구슬처럼 동그라맞게 되겠죠? 그죠? 10개 가지고 놨습니다. 비와이 02번 그죠? 10개 개당 6만원 그죠? 꽃은 부모가 요꽃입니다. 2개 3번 다연아 윈젤 개당 10개 가지고 놨습니다. 개당 6만원 그죠? 꽃은 요꽃입니다. 반듯하게 피는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발버가 진행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기서 요 최근에 저희들이 발버를 또 하나 더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개체들이 정말 갑니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건강한 개체들이 새로 신화가 나는 아이들도 있고 신화가 나는 아이들도 있고 신화가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신화가 한 개씩 다 이래 가지고 다 붙어 가지고 새로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절대 아니겠습니까? 개당 6만원이면 일본이나 저런 데서 사오 가지고 순화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1,2년씩 길러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순화가 다 끝나 가지고 여기에 물받침이라든가 모든 게 다 뿌리가 왕성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게 훨씬 빠르네요. 저는 빠르라고 생각합니다. 요 아이들은 겨울에는 조금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오히려 겨울에는 13도 정도로 이하 안 떨어지게끔 유지를 시켜 놨고 13도 이하로 되는 것 같으면 겨울에 대두릉이면 물을 15일에 한번씩 주시고 13도 이상 유지가 되면 겨울에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태가 마르는 거 5일에서 저번에서는 거의 일주일에서 10일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이렇게 했는데 겨울에는 수태가 마르는 상태를 봐 가지고 5일에서 일주일 사이 일주일에서 10일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해 가지고 수태가 마르면 아니겠습니까? 마르면 흠뻑 주세요. 요즘은 흠뻑 주셔야 됩니다. 흠뻑 주시고 이번에 제가 다른 거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제가 다음 방송 때는 꼭 그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다이아나 왼젤 10개 개당 6만원입니다. 지금 워크네나가 지금은 거의 꽃이 피어 가지고 분촉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바다 가시는 분들은 요걸 해 가지고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물을 주시면 될 거에요.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로 주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13도가 넘었을 때만 그렇게 가능해야 되고 13도 이하로 들어가면 15일에 한 번씩 주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요즘 햇빛 보여준다고 바깥에 안 있습니까? 베란다 문 안 있으면 낮에 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뿌리가 말라 버립니다. 습도가 많아요. 많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란다 문을 환기를 시키고 환기는 짧게 그렇게 해주세요. 해 주고 가습기는 크게 뜰지 마세요. 가습기는 뜨면 오히려 뿌리가 공중으로 뜨고 또 먼가는 뜨면 집 안 아파트 내부 구조상으로 곰팡이가 썰기 때문에 물을 주고나서 잠시 한 30분은 피해는 털 해 주시고요. 4번 셀룰리아 스턴필더 스턴필더 티포 사톡수 슈퍼 가격 18만원입니다. 요거 꽃이 이렇게 핍니다. 향이 끝내줍니다. 요거는 두발브의 꽃대 이렇게 붙인 겁니다. 18만원 18만원에서 꽃이 있습니다. 4번 가격은 18만원입니다. 5번 가격은 25만원 5번은 25만원 꽃은 요 꽃집입니다. 아주 진화식으로 피는 거에요. 마키오 실베이라고 티포 티포 소노대 오토노 하고 요렇게 그러시게 한 건데 ST58번입니다. 요거는 25만원인데 이 꽃대 지금 건강하게 두대 붙었습니다. 두대 붙고 밟을 수가 1개 2개 3개 4개 5 밟을 수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 6개 밟을 수가 꽃대 하나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제가 이걸 잘라 가지고 3밟을 해서 가격을 18만원 20만원 하려고 하다가 요 뒤꺼는 내년에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어차피 요거는 덩치가 딱 알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통째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조금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가격 25만원 6번 가격 18만원 입니다. 티포 마름본도 티포 사뚝 슈퍼 조금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랬는데 밟을 수는 1개 2개 4개 5 6개 6밟을 하는데 여기 잎 속에서 꽃이 나옵니다. 잎 속에서 꽃이 나옵니다. 잎 속에서 꽃이 나와가지고 꽃은 올해는 제가 한 송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이게 건강하게 되면 또 저는 안에 잎 속에 꽃이 들어있습니다. 아직 아직 꽃은 몇 번 봉우리가 몇 갠지 확인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시면 밟을 수가 1개 1개 2개 3개 4개 6개 6밟을 합니다. 그죠 음 이렇게 때문에 6번 가격은 18만원 꽃은 이 꽃잎입니다. 7번 셀룰레아 셀룰레아 1번 지미수집인데 요 가격을 저희들이 조금 할인했습니다. 이게 전진이 2개 전진이 2개고 이게 지금 3-4일 정도 됐습니다. 향이 아주 진하게 나옵니다. 전진세계 밟을 수는 1밟, 2밟, 3밟, 4밟, 5밟입니다. 1번 지미수집 가격 13만원 8번도 똑같은 품종입니다. 1번 지미수집 해가지고 가격 10만원입니다. 8번은 8번도 밟을 수가 1밟, 2밟, 3밟, 4밟, 5밟이에요. 5밟으로 꽃도 여기 있습니다. 한송이 피어 있습니다. 향 좋습니다. 향 좋습니다. 진짜 향 좋습니다. 보라색 셀룰레아 해가지고 피는데 꽃 좋습니다. 8번은 가격 13만원 9번 가격 15만원 1번 지미수집인데 요 는 발부 하나, 둘, 셋, 넷 발부 해가지고 꽃대 그죠. 꽃이 이렇게 핍니다. 여기에 꽃이 나오면서 잎 속에서 조금 그게 말려가지고 뜯겨 버렸습니다. 뜯겨 가지고 근데 내년에 예쁜 꽃이 꽃 확인하셨으니까 예쁘게 하셨습니까? 그죠. 꽃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고로 전진이 두 개입니다. 전진이 양쪽으로 붙어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가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한 3, 4월에 꽃들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9번 1번 지미인 티뽀 가격 15만원 10번 가격 18만원 여기에 워커너나 폴라메어 딥이나 혹은 정확한 명명은 없는데 꽃이 이렇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피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명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이 이렇게 싸 가지고 싸게 파는 거에요. 밟으수는 한 밟으 두 밟으 한 밟으 두 밟으 세 밟으 네 밟으 꽃들 해 가지고 다섯 밟으입니다. 요것도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품종이에요. 이것도 이름만 있으면 정말 좋은 품종이에요. 음 10번 가격 8만원 요 꽃이 플라메어 양쪽에 플라메어 되는 품종이에요. 11번 가격 15만원 요게 꽃은 이렇게 핍니다. 정행화로 반듯하게 피는 하고 루이스 카스트로 하고 티포 마르시오 실베이라 요거 가격 에스티남바 120번 가격 15만원 입니다. 꽃은 이렇게 이렇게 피고 여기에 꽃 한 송이가 이렇게 붙은 수줍은 듯이 고개를 들고 숙이고 있습니다. 요것도 발브가 내발브의 꽃들을 물었습니다. 발브 건강하고 좋습니다. 발브 빵빵하고 해 가지고 요것도 받으시면 받으시면 10일에 꽃이 피고 나서 10일 후에 물을 주시면 될 거에요. 10일 후에 그리고 앞으로 15일 간격으로 물을 보통 요즘은 겨울에 15일 간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15일에 주실 때 흠뻑 잎을 잎에다가 주지 말고 화분에 화분에서만 아니습니까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다 모든 것들은 화분에 요즘은 잎에다가 물을 다는 것들은 잎을 참 물이 차와 가지고 떨어뜨릴 확률이 있습니다. 12번 가격 25만원 요거 꽃 줬습니다. 아반도노 하고 티포 사톡수수퍼 에스티남바 209번 그죠 209번인데 이게 꽃 두성이 붙었습니다. 두성이 붙고 209번 아반도노 하고 사톡수퍼 사톡수퍼 1번 그 일본 햇볕에서 AM상을 받았네요. 하나 그 밟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밟어에 꽃대 두개 붙었습니다. 12번 가격은 25만원 꽃 정말 예쁜 꽃이에요. 페털도 동그라마크 이런 꽃이 정말 좋은거에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터 정말 좋은 품종 해가지고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여기는 전진이 지금 현재 두개에요. 두개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앞에 빼꼼히 내다보이죠. 꽃이 나옵니다. 이거 물을 안 주고 15일 정도 안 있으면 굶긴 후에 또 물을 한번 주고 15일 후에 굶긴 후에 물을 주고 이러면 꽃 들어올겁니다. 13번 가격은 75만원입니다. 75만원 꽃은 이렇게 색상에 이렇게 빈이 칼라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밟어수는 한 밟어 두 밟어 세 밟어 네 밟어 다섯 밟어수입니다. 다섯 밟어수에 가격이 안 있으면 15만원입니다. 75만원입니다. 75만원 이거 이 기회에 안 있으면 저희들이 꽃피는 비니쉬 칼라를 안아선뜻 내놨습니다. 요거는 커팅하면 두 밟어로 갑니다. 두 니들 니들 갑니다. 14번 가격 15만원 베를라 포하나니 하고 베를라 디비나 하고 했는데 디비나는 그렇게 슬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 안에 보면 전진이 꽃에 두 개가 나오고 전진이 요거는 세 개부터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꽃이 갈까 싶어 가지고 요거 이대로 전진은 세 개인데 꽃은 두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한 달 한 달 아 한 달이 아니고 한 15일 후에 물을 여기에 가득 안 있습니까 이렇게 화분이 넘치도록만 부어 주시면 됩니다. 15일에 한 번씩만 그렇게 주셔도 될 거에요. 14번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여기 꽃은 이렇게 핍니다. 15번 오로라 가격은 5만원입니다. 전진 두 개입니다. 밟을 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밟입니다. 여덟 밟을 지금 현재 꽃 달고 있고 뿔이 건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라 요거지 핍니다. 15번 가격은 5만원 요거지 핍니다. 16번 카텔레아 싱싱이 엑셀 핑크 키디 요거 정말 꽃이 좀 향이 꽃도 독특하지만 향이 독특한 아이예요. 향이 조금 매운 한 이게 넬리아 향이 나는 그런 아이예요. 이게 꽃이 이게 요거 때 목이 이만큼 올라와 가지고 꽃이 피어 가지고 꽃이 피어 주니까 아니십니까 굉장히 좋은 품종이예요. 하나에 꽃이 네 개씩 달았습니다. 꽃 크기는 7cm 8cm 됩니다. 꽃은 그다지 많이 커지는 않아요. 멜리아 개통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커지는 않을 거에요. 16번 가격은 5만원 여기에 보시면은 밟으 하나 둘 셋 넷 꽃대가 네 개가 꽃성애가 네 개 붙어 있습니다. 17번 17번 가격이 17번 가격도 5만원입니다. 여기도 아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네요. 이게 전진이 전진이 세 개가 붙었습니다. 전진이 세 개가 붙은 요거 관리 잘하시면 계속 꽃이 나올 거에요. 요것도 꽃이 네 개 붙었습니다. 네 개 붙어 가지고 해 가지고 건강하게 안 있습니까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요거는 17번도 참 정말 좋은 꽃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안 있으면 최고의 걸작을 하는 애 보내겠습니다. 여기에 베를라다이아나 18번입니다. 베를라다이아나하고 트레라벨로 아라오 하고 했는데 트레라벨로는 트레라벨로 그거는 없었습니다. 이게 베를라다이아나를 많이 닮아 놓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꽃이 지금 현재 여기에 두 송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피고 이쪽에 두 송이가 이렇게 피고 또 두 송이 물고 있죠. 두 송이 물고 있는데 밟을 수는 제가 안에 너무 많아 가지고 세기가 힘들어요. 여기 하나 두 송이 또 나오죠. 여기 두 송이 나오죠. 저 안에 지금 예상되는 아이들이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데 여기도 전진이 있고 있습니다. 전진만 하셔야 드리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전진만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고 꽃 때는 현재 보이는 게 네 송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꽃 때는 꽃은 여덟 개가 됩니다. 밟을 세어 드릴까요? 세어 드릴까요? 세어 드리는 세어 드리는 거 여기도 꽃이 나오네요. 여기 너무 나오네요. 여기도 여기도 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19개, 20개, 21개, 22개, 23개, 24개, 25개, 26개, 꽃대는 뺐습니다. 26개인데 꽃대까지 포함을 시키면 30개가 되겠죠. 30개, 18번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다이아나하고 테레라벨로 아라오 하고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꽃 정말 화양 반듯하게 잡혔습니다. 향도 이래가지고 기똥차기 아니겠습니까? 좋은 향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는 판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18번에서 마칩니다. 18번에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양에서 현재 꽃들 피워가지고 부양 고객분들이 맡겨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하고 가지고 이번 일요일 날 찾으러 가실 분들하고 그런 걸 제가 한 게 한 게 이래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셀룰, 꽃이 좋은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닙이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크게 펴면서 이래가지고 색깔이 독특하게. 우리 부양의 셀미알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핀답니다. 그죠? 깨끗하게 핏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제일 부양건데, 부양건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꽃이 패럴라로 피는 건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색상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피는 그런 품종이에요. 이게 처음에 셀미알바르 피타가 셀미알바르 피타가 나중에 아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연한 팁으로 이래가지고 판타지아로 물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ST193번에서 이래가지고 꽃이 요번에 대박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꽃이 두 송이 두 송이 두 송이 있어요. 네 송이도 나옵니다. 이거는 전시에서 올해 물방울 다음으로 대박을 꿈꾸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래가지고 보시고 또 이래가지고 전시회 때 화창하게 아마 예쁘게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오셔가지고 두고 두고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이거는 아마 부양 컬렉션2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음... 예쁘죠? 이거 이래가지고 디비나 그죠? 아 이즘이 이즘이 아직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피었을 겁니다. 피고 요기에 우리가 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불발했던 아니겠습니까? 불발했던 거 그거 바론 지금 올해 첫 꽃 그 지금 첫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꽃도 화양 정말 죽일 것 같습니다. 반듯하게 빌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피면은 또 이거는 우리 부양에 이제 이런가지 영혼이 기록적으로 남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또 영상 한번 달아 봅니다. 요 부안안이 아니겠습니까? 부안안이가 요렇게 이제 막 꽉 꽃이 피어주네요. 꽃이 피어 주고 지금 계속 저쪽에 안에서 이래 가지고 들고 나오지를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올해는 아마 여기 제시다에 올라가는 거만 해도 그러나가 여기에 올라가는 거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한 팩 한 번 올라갈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마 부스 부스 판매동은 이게 안에서 부스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리 가게 가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그 공지를 아 붙여놨겠습니다. 붙여놔가지고 많은 착오 없이 해 가지고 요거는 라비아타 티프입니다. 잘 보셨죠. 오늘 판매방송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나라도 어지럽고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도 이쪽 저쪽으로 미사일 사고를 하는데 우리가 중심만 잘 잡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내 때 남때문에 있으면 내가 안 된다는 내가 노력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게 그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쪼록 오늘도 건강한 생각 바른 마음 그죠.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판매방송 영상 보시면서 보시고 오늘도 완판 기대를 하면서 건강하게 여기 판매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